안녕하세요. 저는 웨스트 윈저에 살고 있는 이정섬입니다.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해외 동포 중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센터를 위한 건립을 위한 이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제 의견을 빌어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특별히 KCCP는 우리 모든 한인 사회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에도 또 우리 특별히 한인 이세들에게 훗날에 우리의 고유 문화를 전통적으로 이어가게 하고 또 우리 모두 이곳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나누며 우리 한국 민족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센터가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. 특별히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일에 헌신하고 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열매가 곧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의 말을 대변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